아리오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오 이번 시간에는요 로벌로스 방탈출 게임을 해볼건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방에 갇혀있는데요 그 방에서 힌트를 찾아서 그 방을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게임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혼자 하는거랑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게 있는데 음 혼자 하는게 재밌겠죠? 혼자 하는걸로 들어갈게요 먼저 여기서 맥 고르는 버튼을 눌러줘야해요 짠 이거는 감옥이구요 어 감옥? 감옥 몇번 탈출해야 되는거지? 보물의 동굴이구요 이거는 월요일이 싫어 입니다 월요일이 싫은건 인정하니까 여기로 들어가자 월요일이 싫어 나는 월요일이 싫어 맵인데요 이거는 20분 동안 시간이 주어지고 미디엄 맵이에요 미디엄 어렵겠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두두둑 내가 엄마한테 월요일이 싫다고 짜증을 냈더니 엄마가 방에 있으라고 했다 근데 방을 이렇게 다 막아놨다 어떡해 어떡해 그냥 차라리 학교를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20분 동안 이 방을 탈출하지 않으면 학교에 지각인데 어떡하지 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거야 어 뭐야 오직캐스 어 클릭이 되네 어 뜯다 이거는 근데 대체 어디에서 쓰는거야 물자 어 여기에는 못가고 어 이거는 힌트를 얻어야 되는거 같은데 어 이거 써야되는거잖아 안녕 난 몰라 난 몰라 강아지 안녕 사진 뭐지 음 어 클릭할 수 있는게 있으려나 어 이거 숫자를 얻어야 되는거잖아 아 이건 또 어떻게 하는거지 항아리 어 아닌데 카페트 클릭이 안됐네 뭐지 여기 사람 여기 3개는 아니고 여긴 어 여기 어 열렸다 여기는 헉 열쇠가 있네 옷장키 옷장 여긴 옷장이 없는데 음 다음 방으로 가야되나 어 어 어 여기 그림에도 뭐지 어 뭐야 여기 네모나게 되어있네 클릭할 수 있고 오 오 우와 그림이다 완전 이쁘다 이 그림은 또 뭐지 와 완전 이쁘다 어 뭐야 이건 어 뭐지 보석인가 뭐야 그림이 뭐 툴 수 얻을 수도 없는데 음 일단 한번 서랍다 서랍이 안되네 어 뭐야 이건 어 클릭할 수 있어 오 오 오 뭐지 이것도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것 같은데 으아 어떡하지 음 음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어 사진이 있잖아 이거는 요대로 한건가 아까 전에 얻었던 것 같은데 가방을 한번 뒤져보자 어 여깄다 호치캐슬을 여다가 헛 오 됐다 오 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커피랑 리본도 얻어야 되잖아 그걸 언제 얻지 헉 음 음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어 어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대체 음 음 음 이곳저곳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두 번째 방에도 아무것도 없어 뭐지 수상한 거 수상한 거 수상한 거 어? 뭐야 강아지 강아지 그림 강아지 그림 여기까진 괜찮은데 강아지 이름이 뭐야 이거 써 놓은 거 같은데 코콘데 글씨로 쓸 수 있는 곳이 여긴 아니고 여기 숫자도 아니고 여기가 글씨로 쓰는 거니깐 한번 그 아이의 이름이 코코 시오 시오 어 열렸어 강아지 이름이 코코 아 이게 맞았구나 어 어 이건 또 뭐야 어 열쇠 있다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열쇠가 필요하다고 코디 알았어 이것도 열쇠가 필요한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옷장인 거 같은데 이건 아니고 그럼 이건가 오 맞았어 여기 리본 있군 으아아 3029 뭐야 3029 저기 바뀔 숫자인가 해봐야겠다 힛 힛 3029 아니잖아 뭐야 그럼 음 그러면 일단 이거 얻었으니까 어 아까 전에 그 컵이잖아 좋았어 아싸 뭐 또 다른 건 없나 어 여기에 또 숫자가 그러면은 3029를 해봐야지 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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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았다 이건 뭐야 또 보석인가 색깔 보석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맞지 다섯 개 뭐지 저건 음 일단 이거는 이제 썼으니까 이건 뭐야 아 귀여워 어 이 방이 이거 아니야 맞아 색깔도 이렇게 되니깐 이 그라보네 어 맞았어 여기에 노란색 어 이거는 열쇠잖아 키잖아 이 키는 그럼 무슨 키지 어 으이차 자 오 얻었다 서랍 키 얘는 서랍은 아닌 것 같고 그라운은 아까 전에 잠겨있던 이 서랍인가 빠졌어 뭐야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에구 뭐지 얘 어 이건 또 뭐야 오잇 좋았어 이거 열 수는 계속 있네 그러면은 이거를 맞춰보자 이제 먼저 컵부터 컵은 여기 여기 그리고 리본은 여기 좋았어 어 여기가 열렸네 여긴 열쇠를 여는 줄 알았는데 어 뭐야 문의 비밀번호를 추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필요했어 그래서 난 사무실에 있는 색깔 보석을 사용하기로 했지 방법은 아주 간단해 테이블 위에 주무늬 컬러 사진처럼 말이지 주무늬 컬러 사진? 보석의 숫자가 그 순서야 글에 바로 문을 여는 비밀의 번호가 될 거야 색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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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빨 빨 파? 노초? 그러면은 노란색은 2 아까 전에 빨간색이 뭐였지? 색이? 하나 둘 셋 넷 다섯 5 2 5 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5 2 7 5 1 7 5 2 7 5 2 7 아닌가? 5 2 7 3 맞나? 1 해봐야겠다 5 2 7 3 5 2 5 5 5 2 5 2 7 5 2 7 5 2 7 5 2 7 5 2 7 5 7 5 7 7 5 7 5 7 5 7 5 7 5 7 2 4 5 7 5 7 7 2 4 어? 아니네? 맞는 것 같은데? 뭐지? 7 2 3 아 3이구나! 왜 이렇게 틀리는거야! 오늘 지각하겠다 학교 5 7 2 4가 아니라 3 맞았어! 좋았어! 학교 갔는데 어? 늦었다 빨리 빨리 가야지 히 히 히 우와! 탈출! 성공! 이제부터 원래는 싫다고 엄마한테 말하면 안되겠다 으아아악! 8분 44초만에 깼구요 와우! 제법 제법! 와 대박인데? 이거 재밌는데? 여러분 오늘은 로벌로스 방탈출 게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재밌어요! 어 이거 푸는 것도 너무 재밌고 시간도 막 가고 아 완전완전 재미있었습니다 이거 꼭 한번씩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서머랑에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그걸 클릭하셔서 플레이하시면 되구요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라랑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시고 꾹꾹 눌러주시구요 저 다음 영상이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! 아 이거 너무 재밌어요 아라랑의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정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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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